시야장을 통해 아토록스의 측면각을 맞겠다는 거죠. 네. 오,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때리면서. 네, 승관이 또는 페이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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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사경아! 이사경님! 야, 대박이야! 야, 지방! 아, 저게 뭐야? 주정! 사경이 형! 야, 끝냈어! 게임 좀 났다고, 지방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이 컷! 페이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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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제대로 당했어, 페이커한테. 제대로 당했어. 그냥 끝났어. 끝났어. 이루와, 이루와, 이루와 미신. 뭘 할 수 있는지. 나아가서! 페이커! 페이커! 마지막! 이제 이 차이는 페이커에서 스피러!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 전략적인 게임 반이었어요. 게임 내용 정말 어려워하지만. 페이커에서 스피러! 제우스가 뭐 때리면서? 네, 스피러! 바로 두다!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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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페이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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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페이커! 페이커! 끝낼 수 있나요? 끝낼 수 있나요? 끝낼 수 있나요, 페이커! 페이커의 원망을... 페이커! 페이커의 토스트, 그리고 오너의 스파이크가 제대로 상렬했고 와, 이거라는 페이커의 핵심이었던 룰러를 끌어냈습니다 와, 진짜 대박이다